육수야. 육수야, 왜 그래? 어? 왜 그래? 진짜 잘한다. 노래 진짜 시원시원하게 한다. 어머니, 뭐 보세요? 아니, 얘. 넌 이 잠오자다 이 가운을 꼭 걸쳐야 되겠니? 아, 왜요? 좋잖아요. 어, 가요베스트네. 요즘 떼거리로 나온 애들 보면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. 역시 노래는 나훈아 형이 최고잖아요. 잊으라 했는데. 잊으라 했는데. 아우,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속이 느끼하니. 나 동치미 꾸모 좀 먹고 와야 되겠다. 어, 엄마 나도 한 살과. 나도 한 잔. 예, 여보세요? 어, 형 웬일이야? 치과 잘 돼? 어. 그래? 지금? 어, 알았어. 나갈게. 음! 야, 아직도 멀었냐? 뭐 이렇게 오래 걸려? 조금만 기다려봐. 되게 고파네, 진짜. 야, 발가락 하나만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냐? 아니, 줘 봐, 줘 봐. 내가 바를게.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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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를게 아 진짜 뭐하는지 지가 다 해야 된다니까 아 쟤도 왜 해 왔어 왔어 어디 갔다 왔어? 아 몰라 몰라 맛있게 사 쟤 왜 또 퉁퉁 커서 난리야? 왜 양진이가 또 안 놀아져? 야 발 움직이면 어떡해 삐절나갔잖아 알았어 야 간지러워 밟이 밟아버지 뭐지 써? 야 야 아야 입새야 너도 이거 한번 발라볼래? 색깔 죽인다 야 야 간지럽다니까 아유 야 야 아유 너 이게 뭐야 이게 나랑 묻었잖아 어떡해 아 이게 뭐야 야 야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미치겠다 왜 잊지마 나 너 이가 왜 이래 락처 치렸네 어떻게 된 거야 아 몰라 치과하는 형이 치아 200개라고 뭐 하나 주더라고 이게 3시간만 하려는 걸 그냥 하고 잤더니 이렇게 됐네 아유 가만있어 봐 너 근데 웃긴다 이거 야 이거 흑인 이 같지 않냐? 야 그나저나 너 어떻게 해? 너 오늘 유진이도 만나기로 했잖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아유 미누야 어 미누야 오유 마셔 응 응 응 응 응 응 여기다 계란드 띄웠으니까 맛있어 빨리 마셔 어 어 응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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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왜 이래? 어 어 마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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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마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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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겠네 진짜 손님이 안 하려고 그래요? 어? 야 뭐야? 왜 네 맘대로 갖고? 우리가 꼴꼴하니까 손님들이 덜 나가잖아 쟤 뭐 하는 거지? 그만 좀 틀어 치겨워 그치 나 할 주인은 나야 내 맘대로 살 어? 그 머리 얼마나 좋은 거야 어 이 오빠 봐라 저거 봐라 안녕하세요 어? 야 니들 여기 다 있었구나 아 더 야 요새 왜 이렇게 덥냐 날씨가 야 영준이 어디 갔어? 응? 너 같이 없었어? 얘 농구하러 체육관 갔지 걔 잠시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에 가시가 돋잖아 아 체육관? 응 편해 야 나 갈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입새 팥빙수 이거 내가 먹어도 되지 어 내 니가 이럴 줄 알았다 먹다 좋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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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입새야 웬일이야? 어 그냥 아 그것 좀 아 그것 좀 돌려줘 내 사이 진짜 뭐해 아 아 왜 이리 하냐 돌려줘 내 사이다 아 아 좋다 아 하하 아